2016년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9순위 전주 KCC에 입단을 하게 됐고 당시 이종현, 최준용, 강상재와 같이 훌륭한 골밑자원들이 많이 참가했던 황금 드래프트 시즌이었고 중앙고 중우승 신화를 쓴 중앙고 에이스 천기범 선수도 역시 4순위로 뽑혔던 해인데 그래도 1라운드 9순위로 뽑혔다는 것은 프로에서 꽤 경쟁력 있는 평가를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농구원샷 노관혜씨입니다 11년 전 부산 중앙고 농구부 준우승 신화 이야기 최근에 다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에서 중앙고 농구부를 모티브로 해 아직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 가비지 타임 그리고 게임회사 넥슨에서 최초로 영화에 투자해서 또 화제가 된 부산 중앙고 실화를 바탕으로 개봉한 농구 영화 리바운드 영화 속 실제 주인공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지금 그 선수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함께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슬램덩크, 에어, 리바운드와 같이 농구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는데 리바운드는 어떤 영화인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에어는 마이클 조던의 엮인 나이키의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라 약간 결이 다를 수 있겠지만 리바운드는 고교농구의 생동감 넘치는 전국대회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점과 재미 요소와 감동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보면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결이 되게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 오히려 리바운드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리얼리티에 대한 부분까지 더해진 슬램덩크 실사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2012년 당시 제37회 대한농구협회 장기 전국대회에서 부산중앙고등학교 농구부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룬 영화인데 해체 위기에 놓여있던 부산중앙고 농구부의 가성비 좋은 햇병아리 신 코치를 발탁을 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고생만 갖췄던 6명의 최악체 농구팀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써내려가는 실화지만 정말 만화같은 이야기의 영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제가 리바운드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주인공인 코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실지 근황올림픽이 궁금해요 배우 안재웅이 대역으로 한 중앙고 코치 강영현 농구선수 이군 출신의 당시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으로 신임 코치로 발탁이 됐는데 고교 시절에 MVP까지 탄 유망주였지만 실제 농구선수로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었지 여기까지는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고 11년 전 중앙고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강영현 코치가 이제는 이제 40대 초반이 되었는데 현재 조선대학교 농구부 감독 겸 3대3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어 재밌는 거는 리바운드 영화 결승전에서 중앙고의 미라클 돌풍을 잠재웠던 상대팀의 용산고 에이스 허훈 선수가 이번 강영현 감독이 이끄는 2023 3대3 아시안컵 대표팀 멤버로 선발됐다는 거야 3대3 대표팀 프로 선수 차출은 협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그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협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인데 딱 지금 타이밍에 정상급 선수들이 허훈, 김낙현, 송교찬 같은 선수들이 상무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합류가 가능했던 거고 강영현 감독은 2007년부터 중앙고와 조선대를 이끌면서 10여년 동안 지겹게 만나왔던 선수들이야 그래서 더 좋은 케미스트리를 기대하고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 올해 9월에 있을 항저우 아시아게임이 너무 기다려지고 강영현 감독이 이끌고 있는 지금 멤버로도 충분히 금메달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엔딩 크레딧에 보면 중앙고 선수들 대부분이 드래프트에 성공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프로에서도 잘 뛰고 있는지 중앙고 에이스 포인트 가드 배우 이신영이 대역한 청기범 선수 중학교 때부터 유망한 가드로 주목받았지만 키가 크는 속도가 더딘 탓에 슬럼프가 왔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주전이 불확실한 상태였는데 주전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과 특히 막강한 고교 장신 센터로 주목받았던 한준영 선수가 중앙고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 중앙고에 입학을 하게 됐지 실질적인 부산 중앙고 준우승 실화의 가장 큰 역할을 한 핵심 선수라고 보면 돼 여기까지는 영화에 나온 이야기고 이후 13학번으로 연세대학교에 진학을 했고 미래의 국대 라인업 당시 최준용, 강상재, 이종연과 같이 주목을 받았는데 고교 시절 라이벌이었던 용산고 에이스 허훈 선수하고도 연세대에서 같은 포지션으로 손발을 맞추게 돼 앞선 라이벌에서만 보면은 청기범 선수를 포함해서 허훈, 허웅, 김기훈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서 꽤나 치열한 경쟁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연세대를 거치고 드디어 2016년도 드래프트 1라운드 4순위로 서울 삼성의 프로 입단을 했고 당시 서울 삼성의 김태술 선수의 백업 가드로 주로 나왔는데 미래에 그래도 삼성의 주전 가드로 될 선수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어 19, 20 시즌 뒤에는 군 입대를 했고 21, 22 시즌에 제대를 해서 팀에 합류했지만 뜬금없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안타깝게도 일주일 뒤에 은퇴를 해버렸지 소속팀 감독인 이성민 감독도 사퇴를 하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졌는데 청기범 선수는 소속팀 자체 징계로 108경기나 출장정지가 내려지면서 3년의 출장정지 처분이 내려진 만큼 결국 은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현재 일본 비리그 소속인 호쿠시마 파이어본즈에서 뛰고 있어 그리고 궁금한 선수를 먼저 이제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중앙고 막강한 에이스였던 그러나 라이벌 용산고로 사라져버린 2미터가 넘는 고교장신 센터로 주목받았던 한준영 선수 개인적으로 한준영 선수가 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말도 안되게 용산고로 전학을 간게 영화적으로 약간 각색된게 아닐까 싶었거든 근데 이건 역시 실화였어 11월쯤 부산중앙고로 배정이 됐는데 선수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고 입학은 했었지만 전학 절차를 거쳐서 용산고로 갔다고 해 영화와 다른 부분은 홍승규를 길거리 농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한준영 선수가 직접 부산중앙고로 데려왔다고 해 같이 부산중앙고 소속으로 뛰려고 했던 거는 사실이었던 거지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용산고 코치님이 계셨고 부모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한준영은 그날 바로 예정에 없던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거지 당시에 부산중앙고 강영현 코치님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 컸다고 추후 인터뷰에서 하기도 했어 당시 용산고는 경복고에게 이종현 선수를 빼앗기는 바람에 긴급하게 한준영 선수를 영입을 했던 거고 당시 정북대회 결승전에서 용산고와 경복고가 굉장히 막강했기 때문에 결승에서 붙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산고는 한준영을 이종현의 대항마로 데려왔다고 봐야 되는 거지 한준영 선수는 서울 용산고에 가서 초반에 굉장히 적응하기 힘든 부분들 때문에 그때마다 옆에서 좀 챙겨주고 재워주고 했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현재 KCC 소속의 이승현 선수라고 해 한양대에 입학 후에는 키와 체구에 비해서 약간 개인기량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3학년을 기점으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어 두 시즌 연속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대한민국 블록슛 1위를 차지하기도 했어 4학년 때 치른 중앙대전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40득점 20 리바운드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포스트업에서 약간 피버플레이가 강점인 경쟁력이익을 좀 갖춘 그런 선수로 성장했다고 보면 되지 2016년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9순위 전주 KCC에 입단을 하게 됐고 당시 이종현, 최준용, 강상재와 같이 훌륭한 골밑자원들이 많이 참가했던 황금 드래프트 시즌이었고 중앙고 중우승 신화를 쓴 중앙고 에이스 청기범 선수도 역시 4순위로 뽑혔던 해인데 그래도 1라운드 9순위로 뽑혔다는 거는 프로에서 꽤 경쟁력 있는 평가를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지 2017년도에는 한준영이라는 이름을 박세진으로 개명을 했어 프로 첫 해에 하승진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자리를 조금이나 뛸 수 있었고 큰 체구에도 약간 성실하고 허슬플레이를 하면서 신인다운 모습과 잠재력을 좀 선보이기도 했지 그리고 해가 거듭할수록 기동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2대2 플레이를 하거나 촉공에 가담하면서 약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보여줬어 2019-2020 시즌에 상무군 보격을 마친 후에 지금까지 1군 기록은 없어 현재 D리그에서 뛰면서 1군 무대 재도약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앞으로 KCC 박세진 선수의 부활을 기대해 보는 것도 관정 포인트일 것 같아 다음으로 부산 중앙고의 올라운드 스몰 포워드 배우 정진훈이 대역한 백유혁 선수 심각한 발목 부상에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선수로 뛸 수 없는 그런 처지를 좀 비관을 하면서 굉장히 비운의 농구 천재 선수였는데 당시 중앙고가 결승에서 붙은 용산과의 실제 경기 장면을 보면 발목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막 미친듯이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어 재밌는 거는 대역을 한 정진훈 배우도 실제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농구 실력자잖아 근데 어릴 적 농구 선수를 좀 꿈꿨는데 백유혁 선수처럼 그 포지션도 스몰 포워드 포지션이고 발목을 4차례나 수술을 하면서 농구 선수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그래서 아마 더욱 실감나게 백유혁 선수에 몰입을 해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실제 촬영 당시 발목이 많이 아파서 테이핑하고 아이싱까지 하면서 뛰었다고 해 촬영 이후에 그리고 4개월 5개월 동안 재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백유혁 선수는 영화와 달리 거칠기보다는 차분한 그런 성격이라고 하는데 최근 영화를 보고서 이제 인스타에 찾아온 그런 팬들에게 일일이 막 응답해 주면서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해 영화 크레딧에 농구를 포기했다고만 나오거든 부산고 졸업 이후에 부산대 체육교육과를 졸업을 했고 현재 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 그리고 점프력만 좋은 축구 선수 출신의 괴력센터 배우 김태기 대역한 홍승규 선수 축구하는 데 다른 선수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그런 게 이제 눈에 띄어서 강영현 코치한테 농구부 입단 제의를 받게 되고 입단을 이렇게 하게 되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당시 부산중앙교의 기적과도 같은 이게 다섯 명 준우성 스토리 그 주인공 중에 이제 한 명이야 홍승규 선수 역시 그 덕분에 이제 주목을 좀 받게 됐지 그래서 실제 당국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입학을 했고 당국대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활약했어 졸업반이었던 2017년도에는 하도현 홍승규 라인의 더블포스트가 매우 위력적이었어 플레이스타일은 약간 하드워크 스타일의 선수고 꾸준히 마다하지 않는 점이 장점인데 반대로 약간 인사이드에서 파워나 스킬이 좀 부족하고 피지컬이 조금 약하다는 단점은 있었어 미들이식도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밸런스가 깨져서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어 홍승규 선수는 허훈이 1순위로 지명되었던 2017년도 드래프트에 참가를 했고 서울 삼성 썬더스의 2라운드 6순위로 지명이 됐어 신인 시절에 삼성의 주전센터였던 김준일 선수가 이제 군입대회를 하면서 출장 기회를 좀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곳 무대에서 제대로 기량 발휘를 못하면서 프로 무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어 이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2021년도 7월에 울산 현대모비스로 무상 트레이드되면서 이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제대로 된 실력 검증을 받지 못하면서 결국 FA로 풀렸고 21-22 시즌을 끝으로 이제 은퇴를 했어 홍승규 선수를 대역한 배우 김택도 실제 휘문고 중앙대에서 엘리트 농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이 부분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야 그리고 부산 중앙고 파워포워드 정권주가 대역한 정강호 선수 영화에서 길거리 농구를 하다가 강영현 코치의 눈에 띄어서 중앙고에 합류하게 되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중앙고 졸업 후에 상명대학교에 진학을 했고 재학 시절 팀의 주득점원으로 에이스 역할을 했어 당시 장신전이 없던 상명대 팀 사정상 191cm 키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드에서 주로 활약을 했고 뛰어난 운동 능력으로 그 사이즈에 대한 열쇠를 극복해낸 케이스의 선수라고 보면 돼 4학년 때는 대학 농구리그에 블록상을 수상하기도 했어 2017년도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 1순위로 안양 KGC 인상공사에 지명이 되면서 당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뽑혀서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어 KGC의 새 시즌이 있었지만 선수 생활을 길게 이어가지는 못했고 앞서 이야기했던 홍승규 선수와 같이 21, 22 시즌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를 했어 영화 속 정강호 홍승규의 옥상대화 씬에서 어느 대학, 어느 프로가 우리를 부르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실제 이렇게 둘 다 대학과 프로까지 가서 농구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1학년 신입생 가드 자칭 마이클 조단 열정만냄 정진욱 선수 조던 저지를 입고 다니면서 입학 전부터 중앙고 농구부에 입단하고 싶다고 계속 강영현 코치를 따라다니는 곳으로 나오는데 부산 중앙고 졸업 이후에는 앞서 소개한 정강호 선수의 1년 후배로 상명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상명대학교 시절 수비력으로 꽤 유명했어 당시 이상형 감독은 정진욱을 전문 수비수라고 부르면서 파워포드까지 수비가 가능하다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 공격에서는 빠른 스피드와 넓은 시야 그리고 저돌적인 움직임 가능했던 선수고 반면 약간 득점 능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선수지 수비 전문 선수 포지션으로 2018년도 드래프트에 3라운드 1순위로 부산 KT에 지명이 됐고 드디어 2019-20시즌 1월 10일 SK전에서 프로 1분무대 데뷔를 했어 4분 30초를 뛰면서 굉장히 악착같은 모습으로 수비를 하는 걸 보여줬고 두 시즌 동안 근데 이 한 경기 출전이 전부였고 19-20시즌 끝으로 FA에서 재계약을 이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지만 의외로 1년 계약을 연장하기도 했어 정진욱 선수는 영화에서 나오듯이 실제로도 팀 내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하는데 KT 서동철 감독은 평상시 팀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수고 또 가지고 있는 무기가 뚜렷한 선수라 1년 더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어 2020-21시즌 후에는 다시 한번 FA가 되었고 어느 팀과도 계약을 하지 못했어 결국 3년간의 짧은 프로 선수 커리어를 뒤로하고 은퇴하게 됐지 어떻게 보면 체력과 수비력은 꽤 훌륭한 선수였는데 아무래도 공격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크게 중룡받지 못했던 그런 선수 결국 코트를 떠나게 된 이유라고 봐야 되는데 드래프트 때 오랫동안 프로 선수로 살아남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던 그 아쉬움을 남겼지 마지막으로 농구 경력은 7년이지만 시합에 한 번도 뛴 적 없는 만년 식스맨 허재훈 선수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농구부에 있었는데 공식적 기록이 전무했고 입단할 때의 기본기를 보니까 강혜영 코치가 그 이유를 납득할 정도로 매우 기초가 부족했던 그런 선수였는데 그래도 정말 중요한 안현고와의 중결승 시합에서 3점슛 두 개를 넣으면서 흐름을 바꿔놓는 약간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도 했지 허재훈 선수는 실제 중앙고 시절 1학년까지만 농구를 했다고 하고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않았지만 중앙고 졸업 후에 경성대 체육학과로 진학을 했어 최근 블로그를 보면 졸업 후에도 가끔 이렇게 사회인 농구대회에 한 번씩 출전하는 것으로 보여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잘했던 선수들도 프로 가서 실력으로 인정받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앞서 소개했던 부산 중앙고등학교의 만화 같은 스토리를 쓴 선수들도 실제 현재도 농구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는 성기범과 한준영 선수가 유일한데 KBL 프로농구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한준영 선수, 박세진 선수밖에 없잖아 그마저도 출전 시간을 보상받기가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고 그만큼 현재 프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그 어린 시절 얼마나 많은 노력과 경쟁을 통해서 현재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일 것 같고 현재 KBL 프로농구 선수들은 이런 수많은 프로 출신과 선수 출신을 대표해서라도 더욱 감동적이고 멋진 경기를 많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어 다음에는 KBL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고교농구 혹은 대학농구 컨텐츠도 한번 다뤄보자고 네 오늘은 부산 중앙고 농구부의 신화의 실제 주인공에 대한 뒷얘기 파헤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농부 원샷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언제나 기다리고 환영하겠습니다 농부 원샷!